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드 방송 넘버원 BGM 니칸입니다. 자 오늘 김태칸의 로또 제2회차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복으로 댓글을 썼다가 수정하거나 아니면 댓글을 두 번 이상 다시는 분들은 무조건 실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답글을 다셔도 실격이구요. 그리고 번호는 01부터 45 사이에서 번호를 분명히 써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했구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서 2회차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2회차 결과에는 당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3회차 때 총 상금 이제 40만원을 2월 시켜서 3회차 때 총 60만원 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이제 여기에다 참여를 시작하는데 댓글로 한 사람당 한 번만 댓글 달 수 있구요. 답글도 다시면 안됩니다. 답글도 다시면 안되구요. 그냥 댓글 한번만 달았으면은 이 영상에는 댓글을 다시면 안되요. 자 지금부터 이제 추첨을 시작하구요. 제3회 로또 시작합니다. 로또 번호 01번부터 45번 중에서 6개의 숫자를 번호로 차례대로 쓰시면 되구요. 원하시는 번호로. 그리고 총 상금 60만원이기 때문에 60만원 중에서 30만원은 당첨자가 나온 유니세프의 기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30만원치 여러분들께서 갖고 싶은 사은품을 댓글로 다시면 되구요. 무조건 한 사람당 1인 1 댓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식으로 참여할 때 예를 들어서 이분께서 참여를 하셨으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화이트 크라운님께서 참여를 합니다. 그럼 화이트 크라운님께서 9, 14, 26, 28, 32, 39 이렇게 달았죠.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달았습니다.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달아주셔야 되고 받고 싶은 사은품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이렇게 달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아닌데 아무튼 이건 당첨 안됐다는 이제 X표시구요. 뒤에는. 아무튼간에 로또 번호 앞에서부터 낮은 숫자로 이렇게 6개의 숫자를 골라서 쓰시구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쓰시고 마지막으로 30만원치에 3회차는 총 상금 60만원이기 때문에 당첨자가 나오면 30만원치는 유니세프에 기부를 해요. 그래서 나머지 30만원치만 여러분들 갖고 싶은거 댓글로 사은품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문화상품권 이런건 절대 안됩니다. 그냥 무조건 뭐 키보드라던가 30만원짜리 의자라던가 이런거 갖고 싶은걸로 여러분들 댓글을 다하시면 되구요. 3회차 추첨 시작하니깐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니저 한 5명이서 다 진짜 이거 하나하나 다 걸러내고 해서 하는거라서 진짜 힘들어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영상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김태칸 유튜브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회차도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구요. 꼭 당첨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ёз 아직 죽을 수가 있어요.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